마리틸 공식 공무원 김구라 고등학교 1학년생이시죠? 예 안유주 씨 예쁘게 막 찍어도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기부의 큰 뜻을 뿜은 아버지 지시에 따라 집으로 초대된 사람들의 방송을 도와주며 마리틸 후원 기금을 모으기 위해 고문분투하게 된다고 합니다 안유주 씨는 생방송에서도 시청자 만명을 이끌고 다녀서 그 인기를 확인했는데요 안유진 없는 안유진 방에도 시청자가 수천명이 보였다고 하죠 막내딸 안유진의 활약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엠빙 마이크 구매하고 싶으신 분은 제 브랜드스토어에서 싸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 저를 통해서 하시면 직원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혹 원하시면 제가 하나 써드릴게요 다시 나오시는 거예요? 그대로 서 계시면 되고요 오늘 포토타임은 간단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 안유진 씨, 김구라 씨 그리고 연출을 맡은 박진경 PD와 권혜봉 PD를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제 MBC 입사동기 박진경 PD입니다 여러분 일 안할 때 보통 온라인 게임을 즐기고 있는 박진경 PD고요 제가 매우 사랑하는 후배이자 MBC 예능의 기대주 권혜봉 PD입니다 이렇게 롤모트 PD로 아주 유명하죠 아나운서보다 훨씬 유명한 PD 권혜봉 PD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네 분 함께 시선 맞춰서 왼쪽부터 한번 바라보시겠어요? 자 지금 제안이 좀 들어왔는데요 안유진 씨를 가운데로 보시는 게 더 예쁠 것 같다 예 이런 얘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두 분이 예 두 분이 가운데 가시고요 예 좌진경 우회봉 스타일로 가겠습니다 자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화나게 미수함으로 발사 자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하트 발사 하트 발사 V를 이렇게 하시네요 좋아요 예 이것도 좋습니다 예 아 그러면 우리 약간 그 클래시컬하게 V로 한번 가볼까요? V로? 네 네 네 분 모두 V로 해서 왼쪽 한번 바라봐 주세요 V 발사 빅토리 좋습니다 아 예뻐요 자 이번에는 가운데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화나 미수와 함께 V 발사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 기자님들 바라봐 주십시오 자 V 준비하셨죠 V 발사 그래도 파이팅 포즈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파이팅 포즈 딱 세 번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이렇게 왼쪽으로 갈게요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좋습니다 자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이번에는 왼쪽입니다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마지막 파이팅 포즈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분 모두 고생하셨고요 앞쪽에 마련된 계단팀에서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포즈 타임을 모두 감사합니다